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환태평양 대학협회 지속가능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오경식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세션 순환경제와 ESG 경영 기조 강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포럼 회장님 그리고 이소라 좌장님 그리고 SK지오센트릭 나경수 대표이사님 외에 참석해주신 기빈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위에 보시는 지금 제가 사진을 올려뒀는데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지금 제가 포인터를 보시진 못할 텐데 참석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난 5월 환경부하고 같이 저희 환태평양 대학협회가 전세계 생중계한 P4G 네이처 포럼 클라이밋 체인지 바이오 디버시티라고 하는 P4G 서울 정상회의 특별 세션이었습니다 이때 ESG 이슈 관련해서 자연 자본을 최초로 설립한 스탠포드 대학의 그레첸 데일리 교수를 초청을 해서 순환경제와 ESG 경영 측면에서 플라스틱 오염과 같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점수화를 해서 기업들에게 폐기물 발생 혹은 생물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한 그 의견을 묻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데일리 교수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훨씬 더 과감하고 변혁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책무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였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환경제 개념은 제가 지금 여기 왼쪽에 왼쪽에 제가 그 사이언스 레러에 지금 발표한 논문처럼 우리 인류가 당면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아마 가장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는 제품의 생산 그리고 소비 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또한 발생한 폐기물은 자원으로 다시 순환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책임자로 있는 환태평양 대학협회를 잠깐 소개 드리고 오늘 발표를 들어갈 텐데요 저희 협회는 교육, 연구, 기업 육성을 통해서 환태평양 지역 발전에 기여하자라는 목표로 1997년에 결성이 되었고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중국은 칭화대, 북경대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렇게 다섯 개 대학이 회원교회인데 환태평양 지역 지금 현재 60개 대학 200만 명 이상이 회원에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 간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주였는데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까지 연사분들이 머물다 가셨는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저희 국제ESG협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MIT, 코넬대, 캠브리지 대학 예일대, 스탠포드, 프린스턴 등 전세계 최고권위 학자들을 포함해서 97개국에서 한 2천 명 정도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를 해서 탄소중립, 그리고 플라스틱 이슈, 지속가능성, 순환경제에 대한 가장 최신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임혜숙 과기부 장관님 외에 많은 기업의 임직원분들이 실제로 참여하시고 실무자분들도 대거 참여했는데 이때 이제 실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국가와 산업과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그런 자리이고요 이게 영상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환태평양 대학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지금 저하고 스탠포드 대학의 미치 교수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는 전세계 6대 6의 48개의 나라 대략 400개 대학 연구소 기업이 지금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주로 순환경제 그리고 ESG 경영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 고대 경영대학의 이재혁 교수님 포함해서 저희 협회에서 국내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실제로 국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EU에서 제안한 플라스틱 새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환경제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친환경 패키징 이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ESG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최근에 저희가 이런 일련의 플라스틱 혹은 패키징과 관련된 일련의 포럼들을 네이처하고 같이 진행도 했고요 바로 이번 달에 저희가 패키징 인사이트 등 많은 해외 언론에 실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어떤 해결이 될 수 있을지 혹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정부 정책 제도에 대한 좀 다양한 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왔는데 이게 작년 6월이고요 작년 6월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협회가 처음으로 총장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UCLA 총장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대학 총장님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이때 이제 플라스틱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이제 포럼 작년에 할 때도 시플렉스 같은 이니셔티브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사실 SK가 국내 기업 중에서 아마 유일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도하는 프로그램 혹은 우리가 하는 이런 어떤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같은 날 저희들이 대규모 이니셔티브를 출범을 했고요 그날 이제 사이언스 레러에 저희가 소개했던 내용이 국내 대형 병원들하고 협업을 해서 실제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패키징 혹은 의료 폐기물 중에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들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아직 국내에서는 들여다보지 않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내고 연구를 했는데요 후반에 간단하게만 그 결과를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 이런 이니셔티브 자체가 실제로 ESG 경영이나 UN SDG 중에 11번이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인데 그런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8월인데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온라인 총장단 회의를 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대면으로 다 넘어가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등의 학자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이 주도를 해서 지포스라는 것을 하나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포스라는 게 뭐냐면 전 지구적으로 플라스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야 될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탄소중립하고 연결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도를 해서 유럽이나 미국의 학자들하고 함께 일종의 그 이니셔티브 같은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하고 저희가 제시한 이 지포스가 전 세계 플라스틱 관련 정책 도입에 있어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저희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자료를 들고 왔는데 제가 포럼 작년에는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유튜브 들어가면은 작년 발표 자료가 전부 다 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들여서 하나도 안 빼고 다 보고 왔는데요 그때 좀 인상 깊었던 게 여기 이제 시플렉스 소개되는 게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ESG 시대에 국내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ESG와 관련된 어떤 기존 규칙을 따르는 수동적인 룰 팔로워 입장에서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룰 세터 역할을 대학이 주도하고 포럼이 주도하고 정부나 기업이나 지금 협회들이 이렇게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ESG가 초래한 새로운 통상 환경 시대에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 도출을 위해서 그리고 기후변화와 함께 지금 다가오는 생물다양성 대응을 위해서는 이런 유럽의 시플렉스 같은 오픈 플랫폼 형태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들을 좀 제한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티타임 때 사실 SK지오센트릭 대표이사님께서 먼저 이제 말씀을 주셨고 신양재 포럼 회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말씀하셨는데요 대학이나 연구소나 기업이 함께해서 이런 이니셔티브를 지금 시점에서는 전 세계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희가 2년 지난 시점에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실제로 발표를 할 내용들인데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SDG 그리고 ESG를 연결해서 CSR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서스테이너빌리티는 다 아시겠지만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재반 환경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즉 짧게 얘기하면 미래 유지 가능성입니다 이건 1972년에 나온 얘기이고 우리가 CSR 얘기를 하는데 CSR 경영이 확산되고 SRI 즉 사회책임 투자 펀드가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학자들하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재무 교수님 초청을 해서 웨비나를 좀 했었는데 현재까지 찾아보면 서스테이너빌리티 개념이 적어도 지금 문헌상에 나와 있는 게 한 300개 이상의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데피니션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ESG라고 하는 것에 명확한 건 뭐냐면 ESG라는 거는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드리븐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퍼포먼스를 평가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중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값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마 최근에 기업 지배구조는 이제 평가 결과들이 발표가 나서 지금 신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SDG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ESG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사실 CSR 외에 SDG가 있는데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SDG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의미를 하고요 2015년 유엔에서 전세계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의한 어젠다입니다 SDG는 보시는 것처럼 17개 목표로 되어 있고요 빈곤 퇴치나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문제 해결 등 특정 기업이 아닌 전 인류가 해결해야 될 그런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여기 SDG 인덱스라는 걸 들고 왔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 순위가 여기 지금 28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측정한 점수로 78.6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수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아가면 대시보드를 들어갈 수 있는데 대시보드를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냐 여기 보면 지금 환경부에서도 오셨지만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이 스태그네이션이거든요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건 정체됐다라는 건데 정체된 게 뭐냐면 물 문제, 물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라이프 온랜드, 토지와 관련된 문제 지금 G20 미팅에서도 우리 가장 선언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림하고 토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거든요 이 내추럴 리소스가 굉장히 중요하진다는 얘기고 클라이밍 액션도 예전에 스태그네이션에서 올해는 조금 더 나아졌는데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SDG 퍼포먼스 측면에서 좀 개선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15번 라이프 온랜드 그 다음에 14번 라이프 빌로우 워러 그 외에 클라이밍 액션 이게 전부 다 토양과 물과 관련된 환경 문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특정 기업이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국가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만큼 17가지 SDG 중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제가 작년에 네이처 리뷰에 발표한 내용인데 실제로 패키징,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토양 환경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SDG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제가 좀 도식화시켜봤는데요 그 SDG가 실제로 묻힐 수 있는 영향이 SDG 1번, 2번, 3번, 6번, 11, 12, 15번까지 아주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따로 얘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ESG를 지금 다시 제가 SDG 카테고리로 분류했는데 이게 ESG와 비슷한 개념으로 SDG를 저희가 지금 살펴봤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CSR, ESG 모두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중시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SR이라는 것은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사회 공헌을 했다 다소 정성적인 해석에서 끝난다면 ESG는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올해 기후변화 저감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탄소 발생을 50% 저감했다 특정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정확히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점수, 즉 ESG 성과를 달성했는지 알 수 있는 정량적인 방법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은 ESG 활동을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SDG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ESG 필라 안에 들어가는 SDG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실제로 ESG 필라가 평가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기업지배구조원도 있지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앤 푸어스, 레피니티브 많은 평가기관들이 있는데 그 평가기관별로 기준이나 평가 방법이 매우 상이합니다 그럼 우린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최근에 저희 경영대 이재혁 교수님하고 실제로 ESG 점수 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분석해서 발표한 게 있어서 여기 소개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 프로바이더를 보면 레피니티브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세부 항목의 카테고리는 다른데요 실제로 팀을 들여다보면 서스테이너블 패키징이나 패키징 머티어리얼 패키징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SDG를 달성하고 하나의 그 ESG의 이 필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추구하는 측면에서 패키징 이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고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플렉서블 혹은 서스테이너블 패키징을 해야지 궁극적으로 우리 서플라이 체인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을까 우리 기업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이건 넘어가고 끝으로 제가 이제 순환경제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재현들을 몇 가지 좀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순환경제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1950년대 이렇게 처음 개발됐는데 그때 쓰로웨이 리빙이거든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역전이 돼서 실제로 이제 우리 코비드 겪으면서 이 플라스틱 오염들이 훨씬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했는데요 실제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의 생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작년 포럼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네이처 컨퍼런스를 하면서 여기 있는 저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가장 업데이트된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했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아직 제가 여기다 올리지는 못했고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중에 이 패키징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 40%다 40%가 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거의 절반에 가까울 수도 있다 굉장히 크다 근데 이 패키징이 한 번 사이클을 돌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가치가 한 95% 정도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환경부에서도 말씀하셨고 장기적으로는 열분해를 0.1에서 10%까지 끌어가는 거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이 열분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열분해 했을 때 나오는 리퀴드 게스도 있겠지만 솔리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솔리드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바이오차라고 하는 어떤 토양의 유기물 같은 자연 모사 소재로 해서 우리가 토양의 CCUS로 돌려서 다시 탄소를 저감시키고 규반을 막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순환경에 근접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피션시가 높아도 프로덕 이피션시를 100%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씩 아마 드려보는 것들이 제가 생각에는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발생된 폐기물의 전체량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79% 정도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통계 수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좀 더 자세한 건 저희가 작년에 포럼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딜레마라고 하는 게 토양의 층을 팠을 때 예전에는 이 토양의 밑에 다양한 생물상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플라스틱 레이어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건 제가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개발하는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생분의 플라스틱을 실제로 환경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이렇게 장기간 모니터링을 해보면 실제로 아주 많은 양의 플라스틱들이 토양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만 해야 될까 하는 건 아주 큰 이슈 같은데 이건 오늘 주제에서 좀 벗어나니까 제가 그 정도 선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환경부에서 이제 순환경제 얘기를 해서 제가 몇 줄만 좀 더 이제 그 부분 좀 보완해 볼 것이고 특히 이제 코비드하고 이 플라스틱 소비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언론 기구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여기 좀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깊이 있게 소개는 못하지만 의료 폐기물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의료 패키징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형병원 특히 이제 박상우 센터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병원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수술실에서 발생되는 사용하지 않은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는 그 플라스틱들에 대해서 소팅하는 작업들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이제 LCA를 적용해서 이게 얼마만큼 온실계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려고 그러는데 외국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로 병원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 전체 온실계에서 미치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요 이거 저희가 했던 내용인데 메디컬 웨이스트가 차지하는 포션이 여기 제일 오른쪽 제일 높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패키징이 수술에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플라스틱 트레이나 혹은 패키징 머티어리얼 같이 그대로 뜯으면 바로 벌어지는 포장제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전체 양의 거의 한 60-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온실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도 큰 이슈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순환경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 환경부에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들고 들어온 그림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소비가 많이 늘었고 택배 이용도 급증하고 내일 그런 발표들이 있을 텐데 각종 페트병이나 일회용 플라스틱들이 쏟아지고 그러면 순환경제는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인데 사실 순환경제 없이는 탄소중립도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특히 이제 EU는 올해 1월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플라스틱 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상태로 우리 기업도 이 이슈 해결에 앞장서면서 순환경제 비즈니스 전략을 좀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에 들어가시면 비욘드 플라스틱 시대를 위한 노력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플라스틱 프리 제품 서비스로의 전환 친환경 패키징, 페트병 설계, 재활용 생태계 구축, 플라스틱 대안 모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포럼 제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하고 내일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의 사례들을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Reduce, Reuse, Recycle 관련된 사례 그래서 친환경 패키징 어떻게 할 것이냐 플라스틱 사용 비중을 이렇게 줄이고 있다 표준화, 경량화를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고요 코코콜라 같은 경우 혹은 다사니, 유니레버 같은데 좋은 애들이 있는데 국내 기업도 지금 굉장히 좋은 애들이 있고요 외에 아마 파타고니아나 바스프 예제들 아마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고 제가 원 머티어리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작년에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원 머티어리 쪽은 반드시 고려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아마 정부에서 좀 많은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이제 좀 마무리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해봤는데 여기 제가 이제 써놨지만 리듀스라는 측면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원료 대체 그리고 용기 중량을 경량화하는 거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고요 리유주 측면에서는 리필 용기 사용 편리성 제고 다이용기 같은 것들 혹은 기존의 용기 수거 기존 용기 재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될 것이고요 리사이클 측면에서는 사실 재활용 용이성을 확대하는 거하고 PCR 사용을 확대해서 플라스틱 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제가 ESG를 연관시키는 부분인데 실제로 ESG 관련 사업이 급속도로 선장하고 있고 기후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해서 기업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4년 뒤면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가 지속하는 경영 보고서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들이 ESG 관련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순환경제에서 최연선적으로 관심 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플라스틱이고 ESG 정보 공시 관련해서도 최근 글로벌 리포팅 트렌드 같은 것을 보시면 국내 기업의 패키징 전략이나 대응 방안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급하게 요구되지 않나 그리고 ESG 경영이라는 게 제가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특히나 기업의 CTO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게 특정 기업만이 아닌 바이어 즉 고객과 소재를 개발하는 재료 업체까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ESG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서 협력사 간의 동반 선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관점을 기반으로 볼 때 결국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속가능성 기업으로 운영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